아침에 잠을 깨면 기침을 내라 나인들이 세순물을 대령할 것이다 아까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그랬으니까요 경화 드리옵니다 측가는 따로 없으니 필요하면 매와트를 부르면 된다 그님이 알고 있습니다요 아니 대체 그건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는 겁니까? 매일 아침 내 위원으로 보내진다 색깔은 어떤지 국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 맛은 어떤지 캬 맛도 본단 말씀입니까? 아 아 아 아 아 아